이겸씨가 억울하다니까! 야 이 미친 새끼야! 지금 너 땜에 나까지 죽게 생겼는데 누하긴 누굴 구해! 이겸이들 세상에 니가 다 구해 처먹으라고! 뭔 새끼야! 이 새끼가 진짜 이걸! 저기, 저기 괜찮아요? 저거는 지 걱정이라 할 것이지 무슨... 이겸씨... 난 괜찮아요 지랄이... 야 너는 내 운명이냐? 니가 황정민이야? 그쪽에서 여기 보이지도 않아 이 새끼야! 갈게 가! 가! 니가 언제 내 말 들었어! 가! 없어져 준다고 이겸씨 구함이야! 사라져 준다고 이 새끼야! 미쳤냐? 내가 그 말을 믿게? 희열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겸 이희겸! 내 목소리 들리지? 어?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마 넌 내가 무조건 구해낸다